21세기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창조미디어, 광주 매일신문 수를 내리는 것인데, 소주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위에다가는 물을 넣어서 속에 수증기가 올라오면 그게 증류가 되도록, 찬물을 계속 증류가 된 증류 중간에 있는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. 온기는 우리하고 친숙한 그릇이어서 이 가을철에 마침 김장을 하게 되는 김장철과 맞물려서 전통문화관과 어울리는 곳에서 온기를 내어다 놓고 전통기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옛날을 회상하고 자극할 수 있는 장독대를 모티브로 해서 여기 오셔서 관람들을 하시고 추억거리도 만들어 가시면 아주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